계속 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어색한 거 골라서 적절한 게 있는데 답이 3번입니다. 왜냐하면 디귿의 앞에 문장 보세요. 현재 기준에서는 찾았죠. 거기 보시면 현재 기준에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었는데 있는데 그랬죠. 자 다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었는데 식품의약국이 노화를 질병으로 본 탓에 노화를 멈추는 양은 승인받을 수 없었다. 아니죠. 그래서 질병만 승인받을 수 있는데 승인받을 수 없었으니까 질병으로 안 받기 때문에 승인받을 수 없던 거죠. 그렇다면 몇 번이야? 3번입니다. 알겠죠. 14번입니다. 기억의 사표, 우프, 가설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뭐야? 단어가 많을수록 신두있게 경험한다겠죠. 단어를 많이 알면 할수록 신두있게 경험한다. 그랬거든? 기억 볼까요? 기억에 보면 기억을 강화한다, 기억을 약화한다 이렇게 있죠. 강화한다는 그 사람에게는 맞을 때, 그 사람에게는 안 맞을 때는 약화한다예요. 그러면 기억,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 지니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1개 지니고 있는 영어하자들보다 눈을 넓게 섬세하게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강화한 건 맞아, 안 맞아? 맞죠. 니은,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세 개뿐이야. 세 개뿐이면 넷, 다섯이란 말은 일 수 없어. 없죠. 셋도 없지, 지금. 셋도 없고 넷도 없고 다섯도 없고 열도 없고 백도 없잖아. 몇 개 안 되는 이 피라족의 사람들이 세 개 이상 대상을 모두 많다고 인식해버려. 그러면 제대로 인식한 거야, 인식 못한 거야? 인식 못한 거지. 그러면 사표, 부카설을 강화한다고. 맞아, 안 맞아? 맞죠. 마지막, 색채의 어이가 적은 자연 언어 화자. 그러면 색채의 어이가 적어. 색채의 어이가 많은 자연 언어 화자들에 비해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어? 어이가 적었는데도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강화해, 약화해? 약화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인데 두 번째 문단. 한국, 한국 신화에서 주인공인 신은 지상의 대로와 왕이 되고자 한다.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인간들의 왕이 된 신은 인간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자식을 낳음으로써 결표를 메운다. 그 다음 보세요. 무속신화에서는 여기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신과의 결합을 통해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존재로 상승한다. 그런데 15번, 2번 보시면 한국 무속신화에서는 신은 인간을 위해 지상의 내려와 왕이 된다.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6번 어휘 문제인데, 견주어 본다, 비교어 본다죠. 그래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원하는, 희망과는이죠. 지금 거듭나게 된다는 복귀한 게 아니고 신적 존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 정도. 퍼져 있다, 분포되어 있다. 답 3번입니다. 자, 17번 같은 문제가 나온 화법 유형인데 신유형입니다. 어떻게 신유형이냐. 기존의 공무원은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갑을병, 갑을병 있잖아. 그러면 갑은 어떤 의견이다. 을은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해 돼? 아, 이번 지방이 또 그랬잖아. 김 주무관은 누구 주무관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1, 2, 3, 4가 주어가 없죠. 갑인지 을인지 이게 없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구나. 을을 볼까요? 맨 마지막 을을 볼까요? 맨 마지막 을? 맨 마지막 을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를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문화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말고 문화적으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착용하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을. 1번. 화재에 대해 남녀가 다른 측면으로 탐색한 사람이 있어도 없어. 그 사람이 누구야? 을이죠. 그러면 기존 시험 같았으면 을은 화재에 대하여 남녀가 다른 측면에서 탐색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을을 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바꾼 거야. 이게 신의용입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도 강화한다 약화한다 이거거든. 강화한다 약화하는데 그 에킨슨이라는 사람 주장 보세요. 에킨슨은 야만은이로 보지 않았나? 야만인 봤지? 그런데 18번 4번 보세요. 기원전 3000년경 인류에게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 하면 야만은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에킨슨은 약화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답은 4번입니다. 강화된다 약화된다 이렇게. 19번. 지식 시장에 같은 건데 기어 그들은 누구야? 호일, 톰, 호킨스 그 사람들. 그죠? 니은 이들은 누구냐면 스톤 엔지 세운 사람. 그럼 나머지 디글, 리얼, 미음 중에서 디글, 리얼 중에서 스톤 엔지 세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리얼입니다. 리얼. 스톤 엔지 건설자. 그리고 답이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볼까요? 자 봐봐. 문제 봐봐. 문제. 마지막 문제. 결론을 이끌기 추가할까? 봐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이해 돼요? 결론을 이끌어서 추가할 게 뭐냐? 물어봤거든? 그 문제잖아. 그럼 이건 뭐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닌가? 그렇지? 봐봐. 나, 나 겹쳤지. 매기물 두 개지. 그럼 아닌 걸로 꾸밀라니까? 얘하고 얘하고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은 죽는다. 그 답이죠. 똑같아. 똑같아. 아까 결론한 거 있지. 중간에 뭘 전제를 추가해야 되냐? 그러면 매기물 똑같이 맞고 나머지 두 개를 합치면 한 문장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잖아. 그럼 이거 추가하면 되지. 뭐뭐 해야 되겠죠? 예? 이게 매기념을 찾아서 나머지 두 개를 묶으면 된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모두 자연 아름을 좋아하는 사람 자, 이거 문장 만들어볼까? 어떻게 해야 돼? 문학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지 모두 뭘 좋아해? 자연 아름다. 자연 좋아하지? 그죠? 그 다음 자연 아름다운 좋은 자연 좋아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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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음을 쓴다겠지 오늘만 특별히 어떤을 써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알죠? 어떤 사람은 뭐다? 예술 좋아한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따라서 결론입니다. 따라서 예술 좋아하는 어떤 어? 예술 어떤이 나왔습니다. 예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 좋아한다. 자, 이게 뭐라고 했어? 결론이라고 했잖아. 이 결론을 이 글을 추가할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결론을 하려면 어? 이거 예술을 또 만들 수 있지. 네?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뭔데? 똑같은 문장이 뭐냐 이거 똑같은 문장 예술 안 좋아하냐 예술을 좋아하냐 좋아하는 뭘 들어가야 돼? 어? 어떤 이 들어가야지 어? 예술 좋아한 어떤 들어가야 되잖아 똑같은 문장 그건 뭐야? 나왔네 그건 뭐야 돼? 자연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야 돼? 다 몇 번이야? 1번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시험이 이 정도까지 낸다고 했어요. 나는 이걸 다 풀었다 가정하고 좀 어려운 걸 해본 거야. 오늘 시험 볼 거를 지금 멘붕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3단 논법과 결론 도출과 중간의 전제 도출 이랬던가 산단 논법과 똑같은 거 대우명지 찾기 모든 거 어떤 대우명지 찾기 전제 찾기 결론 찾기 빠진 전제 찾기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계속 봅시다. 출제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중간적으로 설명을 다 해버렸죠? 그렇죠? 18쪽 볼까요? 18쪽 기존 암기형에서 암기형 비통상학습이 뭐냐 이렇게 외로피가 오른 거 옳지 않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이건 암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넣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비통상학습에는 뭐뭐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통상학습에는 뭐뭐 있다 설명한다고 윗글을 읽고 비통상학습을 골라 이렇게 했겠지? 2번도 외래호 표기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외래호 표기 원칙을 줘 매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탕을 근거로 했을 때 외래호 표기가 틀림없어 그러시오 이렇게 하겠지? 이랬던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보니까 비통상학습을 물어본 게 아니고 아까 그 문제야 그 문제 이렇게 바뀐다고 아까 풀었던 거죠? 그 다음 19쪽입니다. 9번 내용일치문제인데 기존의 문제는 이랬다고 밑줄신 것 봐봐 의원선수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관련 초래한 상정 찬반토론 했는데 4번 봐봐 순서가 살짝 바뀌었죠? 그럼 틀린 거야 이건 그냥 내용일치 여부 따지는 거지 이해 된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낸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출신 20 봐봐 방금 스토엔지 이 내용을 따져가지고 이런 그게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는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볼 거다고 비판 능력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서 안 넘어서 넘었죠?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밑에 논리출원할 때 이거는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논리출원 20종의 마지막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압축으로만 설명했는데 출원의 종류 연협법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귀납법도 나올 겁니다 재수없으면 변진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연협법 귀납법이 나오면 오류가 나올 겁니다 오류도 배워야 돼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장과 똑같은 문장 찾기 산단협법 중간 찾기 이해 돼요? 이걸 싹 해야 돼요 싹 왜냐하면 강사에 따라 다른데 딸랑 이 세 유형이 있잖아 방금 요것만 그러니까 A면 B다 만 나올지 어떤 만 같이 나올지 중간에 생각된 걸 찾기 별로 찾기가 나올지 이것만 나올지 아니면 더 나올지 다른 걸로 나는 더 나올 걸 대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온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딱 그 세 종류만 해야 될까 아니면 더 해야 될까 더 해놓고 쉬웠네 해야지 딱 그 세 종류만 예식 문제 세 문제 그 유형만 해놓고 그것만 나왔다고 안 나온 거 나오면 어쩌라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번 8월 달 할 때 7, 8월 달 할 때 수업이 뒤폭 늘어나서 많이 해줄 때 많이 들으시라고 좀 힘들까 그러다 보면 그래도 듣는 게 맞다 알겠죠 그리고 이루어온 수업할 때 8시간씩 갈 거거든요 이틀 동안 8시간 하는데 문제는 다 못 풀어져요 문제는 알겠나? 해야 될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대신에 문제 풀어야 하는 제가는 따로 할 겁니다 따로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 겁니다 스스로 풀어갖고 같이 풀어보고 그런 시간 따로 가질 거야 방학 동안에 그래서 방학 동안 이 두 달 동안 국어의 이론과 논리를 완벽히 완벽히 하겠다 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21조 볼까요? 예시문화 분석을 했어 근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예시문화 분석 결과 방금 20문제 풀어봤잖아 문항비리 확정적인 단할 수 없지만 이겁니다 정말로 논리를 세 문제만 내고 고정문화 하나도 없었지 하나도 안 내고 한자 하나도 없었지 하나도 안 내고 이럴 줄 알 수 없어요 이해 돼요? 소설 한 문제도 안 냈죠? 진짜 안 낼 줄 나을 수 없다고 뭐냐겠죠? 그럴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왜? 실제 시험 유형과 유사하게 되다 있거든 이렇게 된 건 100%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변화된 시험에 대한 필요는 학습 전략 뭐야 1번 시험에 변해도 개념 이루는 시험 범위가 바뀐 건 아니에요 범위는 그대로 오히려 한 범위가 추가된 거죠 논리가 여기 있죠? 남들은 PSAT 피셋이라 그러는데 피셋과 이 공무원 논리는 달라요 피셋은 요거 말고도 이 논리 말고도 자료 자료 엄청 많아요 그것들을 낸 게 아니고 이 논리 파트가 나오는 거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PSAT의 일부가 나오는 거죠 이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수능형으로 바뀌었다 가는데 바뀐 게 뭐냐면 아까 지문 하나에 두 개 문제가 나온 것도 있지 않나 이거는 일반 행정직 기준에서는 거의 드문 현상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일반 행정직에서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지문 하나에 두 문제 낸 것이 드물었다고 거의 드문 현상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주문하고 두 문제 넣잖아 방금 수능이 그러지 않나 이거 세트형 문제라고 하거든 아 이렇게도 낼 모양이구나 이렇게 낸 이유는 뭘까 그래야 지문이 좁아지니까 사표질 넘기지 않는 이유고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그 다음 2번입니다 새로운 소재에 대비하는 순발력을 폐한다 아까 내가 25분을 준 것 같은데 풀 때 20분 안에 다 풀기가 솔직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순발력을 키우려면 문법이고 문법이고 100일씩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논리도 그때가 생각한 게 아니고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빨빨리 적응해야 되고 그러려면 순발력을 높이려면 어찌해야 돼 많은 문제를 푸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독해를 꼭 해야 되고요 넘깁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3번 문제풀이 머리풀연으로 변화된 유형을 체화시켜 몸 체화시켜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많이 푸냐 안 푸냐 차이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제는 분명해졌는데 독해가 제일 중요해요 왜? 방금도 풀어봤지만 독해가 제일 많지 않나요? 독해는 기본이에요 독해가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독해를 못하면 시험은 꽝이야 그냥 이 과락이야 독해는 해놓은 상태에서 해놓은 상태에서 개념과 이론 이제 당락을 결정지는 요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독해는 기본 독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독해가 기본을 해놓고 개념과 이론이 당락을 결정지기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일단 많이 시험에 나오는 파트를 많이 가르쳐야 되고 어려운 것들을 집중 가르쳐야 되고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 독해 파트를 많은 시간 투자해 주셔야 되고 어려운 문법 파트 신경 써줘야 되고 논리처럼 파트 신경 써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 수업에 이제 가장 꼭 들었으면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강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언제 열릴지 모르겠으나 하긴 할 겁니다 이 완강 수업은 뭐냐면 이론 수업을 이렇게 다 했잖아요 개념 나름대로 문제도 버렸죠 이럴 때 깊게 들어가는 전범이에요 전범이에요 논리부터 독해 문학 문법 고조문학까지 싹 하는 이틀이 걸쳐가지고 8시간씩 하는 개념 기본 개념을 안다 생각하라고 깊게 들어가는 수업인데 그 수업을 개강하게 되면 꼭 한번 들어주십사 그러면 거의 100점씩 맞을 겁니다 실수한다 해도 95점 밑으로는 맞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독점 맞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20문제 한 거 있잖아요 이걸로 내가 낸 거예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글자만 바꿔서 냈어요 글자만 바꿔서 알겠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